여기 서천에 맹문동 소나무 밑에 맹문동이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모임에 왔다가 맹문동산을 걷고 있지요. 아 너무 좋다. 맹문동산을 걷고 있지요. 어마어마하네. 맹문동산 꽃이 꽤 오래가는데. 열매가 열어도 예쁘겠다. 열매도 괜찮아요. 열매도. 근데 그. 아 명문동 피었을 때 엄청 예뻤겠는데. 열매도 괜찮은데. 어 이뻐요. 아까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응. 나 찍은 거 있다니까. 응. 근데 뭐 찍어. 명숲씨는 뭐 하시나? 여기 소나무 숲도 굉장히 오래된 숲인데. 소나무 숲도 예쁘다. 여기는 철죽하고 목수고기. 이렇게 맹문동 숲을 만들어놨네요.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쳤네요. 여기가 맹문동 숲이래요. 근데 너무 여기는 안졌네. 맹문동. 아우 예뻐라. 너무 예쁘다. 어딘가에는 안졌을 것이다. 그리고 가자 그래서 왔거든요. 맹문동 숲이랍니다. 소나무하고 참 잘 어울러지네요. 아우 예뻐라. 와. 친구들이 생각난다. 올 친구들. 아우. 아우. 저 조그마한 삶에 이렇게 쭉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신발을 뼈딱 부듯이 넣구나. 아우. 이제 꽃무릇이야. 꽃무릇. 아우 저거 버릉세지 꽃무릇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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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준다 소나무. 아우. 아우. 이게 무슨. 어디야 여기는. 바닷가가. 장왕. 장왕. 장왕이래요. 장왕이래요. 서천? 서천. 서천 장왕이래요. 서천 송잼사. 서천 송잼사래요. 송림숲이래요 송림숲 다음에 한번 꼭 맹문동 꼽힐 때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뻐라 아우 꽃 이쁘다 잘왔다 여기 꽃 있네 아우 이뻐라 소나무가 너무 멋있다 진짜 여기 하늘길이래요 하늘길로 이고 2,000원 인데 한바꿈 돌고 내려오면 다시 커피집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대요 철썩철썩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길이래요 하늘길 해당화 해당화가 곱게 빛 진짜 해당화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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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